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하면 의뢰 장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문학 도움 없이 야간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대체로 천문학이 발전한 나라는 항해술이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한 나라는 대체로 상권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천문학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항해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그 말은 우리나라가 해상왕국이고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잃어버린 우리 해양학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 분발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찬란한 업적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는 서운관이라는 천문대를 운영했습니다. 여기 지금 개성에 있는 서운관 유적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제대로 만들어진 천문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서운관이라는 이름이 조선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랬다가 조선시대 중간에 관상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천문학의 축을 이어온 유물이 지금 바로 휴전선 바로 너머에 개성에 있습니다.